나나투어 와 진짜 어떨까요?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기도 허억해 나 배 아래쪽부터 아리기 시작했어 지금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아니 이게 뭐라고 나 진짜 긴장도 미칠 것 같아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? 진짜 심장 엄청 빨리 뛰어 연습생 때 평가해야 하는 것 같아 긴 긴장감 제 1회 나나투어 장기들아 하겠습니다! 승현! 1, 2, 3 승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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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몽둥이 같은 거 있을까요? 승현! 진해? 승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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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 me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게 장구 아니고 이게 가구 아니야 와 밖에 안 나오는 거 아냐 우와 지아 얘들아 보혀라 얘들아 보혀라 내 맘대로 내 기념 대로 그 위로 달리지 않을까, cowboy 난 멋대로 내 맘대로 내 기념 대로